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멘트 에베렌드 담당 에비바스입니다 제가 오늘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팔 운동을 한번 해볼 건데요 팔 운동 중에서 슈퍼 세트라고 해서 2두와 3두를 번갈아 가면서 쉬지 않고 하는 그런 방법의 세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2kg짜리 불가린 백에 23kg 서준이가 앉는 거예요 자 서준이 앉아보세요 안정적으로 앉아서 고기를 꼭 잡아주세요 손잡이 잡으시고 자 출발 그럼 하나 45kg입니다 하나 둘 셋 나 지금 힘주고 있는 거야 자 손 아깐 추워야 된다 멀쎄 자 손자 내려 자 아이고 이렇게 무게를 내리면서 아이고 반복을 하시고 쉬시면 안 돼요 2두 3두 서로 상반되는 근육을 쉬지 않고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계속 계속 그냥 계속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장력을 올리시고 싶으면 반복을 올리시고 싶으면 더 감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 끊어주겠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엄청 힘들다 싶을 땐 강력을 내려서 강력을 내려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튀지 않고 바로 하나 둘 셋 둘 셋 셋 셋 셋 셋 셋 셋 집에 놓은 아이가 없다 불가리 한 백만 있다 이런 식으로 불가리 한 백이 너무 가벼우시면 두 개를 연결하시면 돼요 두 개를 두 개를 두 개를 이런 식으로 어 씨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하시고 하지만 될 것 같습니다 자 상도도 들어가야죠 이 슈퍼 세트가 좋은 게 짧은 시간에 2두 3두를 같이 해서 좀 더 빨리 끝날 수 있고 텀핑도 되게 좋거든요 그다보니까 근육 자국이 좋아서 좀 바쁘신 분들 바쁘거나 시간이 없어서 팔 운동하기 힘든 분들은 한 15분 정도? 자 짧게 15분정도만 투자해도 뭐 팔 저정도 팔은 다 만듭니다 자 자 쉬가지고 자 두개를 들어가면 몇키로 좀? 아까보다 가벼운데? 이렇게 하나 하 둘 셋 넷 하나 여섯 여섯 여섯개 하고 자 등량을 내리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여섯 일곱 여덟 여섯 열 자 하 팔 좀 두고 있으셨죠? 왜 잘 나와? 하나 둘 그리고 또 쉬지 않고 또 뭐 보라색 밴드가 장력이 제일 센건데 같은 밴드 안에서도 장력 조절이 가능하세요 자 이렇게 짧게 잡으시면은 더 상대적으로 고강도가 되고요 고강도 고강도 푸르시면 저강도 알죠? 초반 세트에는 많이 감고 감고 시행을 하시다 자 후반 세트가 가면 자 이렇게 풀러서 강도를 낮춰서 하시는 거예요 자 팔꿈치가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하시고 자 그리고 또 바로 컬 컬 컬 컬 컬 자 불가리안 백으로 자 해머 그립으로 잡고 할 수 있습니다 해머 그립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 하나 둘 셋 넷 이거 같은 경우에 중량 추가하실 때 간단하게 끈을 걸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끈을 걸고 잡고 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드롭 세트 할 때는 또 무게를 내리시고 바로 하나 둘 셋 넷 자 삼두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삼두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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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 경우에 방금처럼 이제 푸시다운을 하는 이렇게 프레스다운 푸시다운을 할 수도 있고 이걸 좀 더 효과적으로 더 다른 방법을 하고 싶다 보시면 위치를 바꿔요 위치를 바꿔요 위치를 바꿔서 자 좀 길게 잡아야겠죠 둘 자 하나 둘 셋 넷 공감하시죠 다섯 다섯 일곱 여덟 여섯 여섯 이 방법 같은 경우에도 팔꿈치 각도에 따라서 좀 자극구이가 달라지거든요 팔이 뒤로 많이 넘어갈수록 이 장부의 개입이 많아지니까 이것도 섞어가면서 깊은 각도로도 해보시고 한 3세트 정도 하시고 낮은 각도로도 3세트 정도 이런 식으로다가 번갈아 강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 3동동을 하시고 하시고 자 이번엔 해먹을 입을 계속 해먹을 입을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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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덟 아홉 열